애지야 너 쇼핑할때 동물병원하고 쇼핑몰하고 다 시퍼델도 할인 너네를 위해서 만든 카드다 봐봐 귀엽지? 싫대 너 뭐야 너 삐졌어? 중재이가 봐 짜잔 동물병원하고 그 다음에 미용실 애완견 관련 용품 전부 다 10% 할인되고 그 다음에 대형 쇼핑몰들 편의점 세븐일레븐 빼고 너무 귀엽지 않아? 응 엉덩이 이게 자기가 원하면 댕댕이 카드고 이게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은 양양이 카드가 된대 여기가 고양이 엉덩이가 여기 딱 나오는거야 카드 많은데 이거 또 했어 귀찮아 고마워요 어때 귀엽지? 귀엽지? 관심 없구나 너넨 애지야 애지야 일로와봐 애지야 일로와봐 애지야 중지